신진대사는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.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용해야 섭취한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하게 된다. 고추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. 고추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. 1. 미백 효과 고추에는 감귤류보다 2-3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. 기미, 잡틀을 개선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. 세포의 노화도 방지한다. 고추 속 캡사이신 성분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비타민C의 양이 다른 채소보다 적다. 2. 위 건강 위장병의 주 원인은 매운맛이 아니라 짠맛에 있다고 한다.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쓰린 이유는 매운 음식 속 나트륨 때문이다. 고추 속 캡사이신 성분이 위점막의 혈액순환과 위암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. 단, 위 건강을 위해서는 고추를 적당량만 섭취해야 하는데 적당량 기준은 청양고추는 1개, 풋고추는 3개이다. 3. 면역력 강화 비타민A가 부족하면 호흡기 점막이 세균을 잘 걸러내지 못하게 된다. 고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전환돼 점막을 강화하여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. 4. 혈당 조절 고탄수화물 식사 전 캡사이신 성분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. 5. 눈 건강 비타민A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점액을 분비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. 고추 속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한다. 6. 신경통 완화 고추에 풍부한 캡사이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 생기는 신경통을 완화한다. 7. 항산화 효과 고추 속 베타카로틴이 세포를 손상시켜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한다. 베타카로틴은 푸른색 고추보다 붉은색 고추에 많이 들어있다. 유의사항 1. 캡사이신 성분은 고아육보다 고추씨의 2배 많이 들어있다. 2. 캡사이신 성분은 기름에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고추에 기름을 넣고 조리하여 먹으면 좋다. 3. 고추를 과다 섭취시 캡사이신 성분이 위와 장을 자극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. 4. 매운 고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. 5. 청양고추는 1개, 북고추는 3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. 6. 보관법 고추는 씻지 않은 채 키침타월로 잘 센 후 비닐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4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.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실을 빼고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. 6.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. 7. 소강이나 8. 진짜로